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잃어버린 꿈이 희망을 다시 한다. 60년생, 반가운 손님이 까치보다 먼저 온다. 72년생, 거칠고 굳은 일이 보람을 더해준다. 84년생, 두렵지 않은 실패, 한길로 가야 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싫었다 좋아졌다 사랑이 변해간다. 61년생, 깊고 단단한 우정, 한숨을 돌려보자. 73년생, 체면이나 권위는 잠시 잊어보자. 85년생, 눈물 떠나지 않던 부진을 벗어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신념과 인내의 결실을 볼 수 있다. 62년생, 꼿꼿한 자존심, 가난을 숨겨보자. 74년생, 꾸미지 않는 노력, 점수를 크게 한다. 86년생, 절반의 성공, 충분함을 가져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어제의 실수를 깨끗하게 갚아주자. 63년생, 보기 드문 구경에 연신 웃음이 온다. 75년생, 듣고 싶던 대답, 걱정을 내밀 수 있다. 87년생, 말 없는 수고로 고마움을 갚아주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깜짝 활약으로 주목을 받아내자. 64년생, 옥의 티 실수, 꼼꼼함을 더해보자. 76년생, 위풍당당 자랑에 힘이 실린다. 88년생, 두말하지 않는 신사가 되어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겸손의 미덕, 좋은 점수를 받아낸다. 65년생, 지적이 없어도 반성이 필요하다. 77년생, 대담하고 빠르게 거침없이 가자. 89년생, 신선 노름의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외로움을 이겨야 자유를 얻어낸다. 66년생, 통쾌한 승리의 기분이 뿌듯해진다. 78년생, 느리게 오는 약속, 급한 불을 꺼준다. 90년생, 일당백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낸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약이 되는 실패, 아쉬움을 달래보자. 67년생, 대접받지 못한다. 입을 무겁게 하자. 79년생, 거짓이나 허세, 외톨이가 될 수 있다. 91년생, 가지려는 욕심, 공든 탑이 무뎌진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땀 홀린 노력이 박수를 받아낸다. 68년생, 피하고 싶은 책임, 눈치를 이겨내자. 80년생, 기분 좋은 관심, 눈도장을 찍어내자. 92년생, 아름다운 추억, 기억에 담아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배음의 끝이 없다, 박수를 받아낸다. 69년생, 공든 탑 무너진다, 욕심을 다스리자. 81년생, 잘한다 칭찬, 모범생이 되어보자. 93년생, 보이고 싶은 자랑, 걸음이 빨라진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아보자. 70년생, 걸음만은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82년생, 축복 같은 하루, 구름을 밝혀보자. 94년생, 걱정 근심이 손님처럼 왔다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한길 고집의 결실, 자랑이 되어준다. 71년생, 작은 수고, 넉넉함, 부자가 된 듯하다. 83년생, 새로운 시작, 과거에서 멀어지자. 95년생, 세상을 가진 듯한 기분에 빠져보자. 95년생, 새로운 시작을 started. avenzCutorial.com 구청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곡 감사합니다.